두려움이 커질수록 성공도 커진다. 동서양의 위대한 기업가들이 성공한 과정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항상 두려워했다는 점이다. 두려움이 클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기업은 더욱 크게 발전하고 수명이 길어졌다. 이것은 이미 전세계 리더들이 인정한 생존 법칙이다. 런정페이 화해의 회장 빌게이츠는 항상 1년 반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산할 것이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빔 루이스 커스노 전 회장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성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고 앤드류 그로브 인텔 회장은 편집각만이 살아남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실패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리더가 조직을 강하게 만듭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